인성 정보 좀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인성 정보가 왜 올라왔는지 보고 지금 현재 기간 수급들이 어떻게 보는지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사모펀드 물량이 계속 이렇게 여기 밑에서 사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팔았어요. 여기서 안 팔았다는 걸 뭘 뜻하냐. 더 위에서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위에도 있구나. 투신 애들 아직도 물량 들고 있어요. 얘들 뭐예요. 스윙하는 애들이에요. 스윙하는 애들. 얘들이 원래 성격이었으면 분명히 4천 대에서 팔았겠죠. 근데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5천 원 선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전에 인성 정보 아마 돈 버셨던 분들은 이 인성 정보가 한 번 오를 때 어마어마하게 슈팅이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전의 패턴을 보면 이래요. 갔다가 올라갔다가 비슷해요. 딱 여기 패턴과. 그리고 조정 나오고 찌른 척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바로 또 급등. 바로 상가 한 방에 다 찔러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와야 될 구간이 보세요. RSI. 과매수 구간이죠. 그리고 현재 단기 과열 종목으로 3일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곧 풀리죠. 근데 인성 정보가 어떤 재료 때문에 올랐냐. 함께 보면요. 여기 보세요. 와이케어넷 파트너사 최대 80조 원의 원격 의료 사업에 추가 수주를 한다. 인성 정보가 이제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게 되었어요. 현재 최대 80조 원이에요. 진짜. 이게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당연히 인성 정보만 참여한 게 아니겠지만은 여기서 참여만 하더라도 돈 벌 수 있는 게 몇 천억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참여만 해도. 특히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라이즈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등등 운영 유지 보수. 인성 정보 다 하는 거잖아요. 비대면 진료 또 우리 정부에서도 현재 밀고 있고 내년부터 비대면 진료로 하잖아요. 이제 좀 작은 시나 군 이렇게 같이 시골 같은 경우가. 결국은 뭐 지금 의사들도 파업하고 난리가 나는데 파업한다고 엔플로크 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의사가 아무리 돈 벌고 엄청난 좋은 직장이긴 하지만은 의사 수톱 뽑는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밥그릇 뺏길까 봐 지금 자기들 없으면 환자들 진료도 못 버는데 이거를 핑계치고 지금 파업을 한다? 이거는요. 너무 정치적으로 갔어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식. 제가 지금 인성 정보 주식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요것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고 파업하는 의사들도 우리가 욕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지금은 당장 건강해서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 부모 아파가요. 얼어서. 얘기 다르다니까요. 결국 이게 진짜. 너무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해요. 너무 정치적으로 가지 않나 의사들조차도.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무튼간에 일단 우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인성 정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3,800원 가격인데 제가 좀 손절까를 좀 길게 잡고 가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 나는 손절까. 자. 첫 번째 대안이에요. 나는 손절까기라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네가 생각하는 거 알려줘. 저한테 말하면요. 현재 인성 정보가 딱 여기 구하면 안 뚫리면 돼요. 끝에 꼬리가. 여기가 3,300원 구간이거든요. 3,800원에서 3,300원 정도 내려오면은 거의 마이너스 한 10, 한 6, 7% 될 거예요. 좀 생각보다 크죠? 커요지 생각보다. 그런데 나는 좀 단기적으로 좀 가면 어떨까. 그러면 3,500원 선만 가도 되는데 사실상 이거 3,500원 뚫고 내려왔다가 바로 수소 가능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는 첫 번째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조금만 매수하셨다가 3,000 얼마예요? 한 400원 정도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 제대로 박아가지고 끌어올리게 되면은 우리 목표가 5,000원이거든요. 5,000까지 몇 퍼센트 구간이에요. 5,000까지. 몇 퍼 구간이죠, 여러분들? 손해는 끼켜야 뭐 10에서 15 봉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보게 되면은 최소 얼마죠? 30에서 40%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못 먹어도 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인성정보, 이거 단기 과열 종목 지금 풀리죠? 여기만 안 뚫리면 돼요. 3,300원만. 여기 웬만하면 안 뚫리고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는 121선 보시면 돼요. 3,100원이에요. 3,100원 안 뚫리면은 뒤에서 계속 놀 확률 높습니다. 인성정보, 한 번 슈팅 나올 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왕 기다리신 거 어차피 조금 더 기다린다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탈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한번 바라보면요. 이번에 5,000원 더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딱 적당히 먹는 걸 좋아해요. 너무 먹어도 배탈나거든요. 딱 5,000원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영상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막상 돌아서 막상 매매하려면 또 까먹은 거예요. 또 영상 보기 귀찮잖아요. 제가 좀 글로 좀 정리를 해드린 게 어떤가 해가지고 이렇게 인성정보, 매수민, 매도, 대응 전략집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매수가, 손절가, 추가 매수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다 적어놨고 전략 다 적어놨어요. 진짜 60대 어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매매하셔도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 있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오픈해둘게요. 여러분들 번호를 알아야지 제가 보내드린다 말든가 하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5929-7823으로 딱 인성정보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진짜. 그런데 지금 돈을 벌려고 들어왔는데 돈을 잃고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지금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행위 자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잃어요. 정말 지금 현재 돈을 잃고 싶은데 잃고 있는데 이제부터 잃기 싫으신 분들 제 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 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텔레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자 자 파이וש 자 precisa 숙 에 fel